산토끼 토끼야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산고개고개를 나 혼자 넘어서 토실토실할 밤을 주워올테야 인성학 스터디 아무거나 보지 말고 아무거나 듣지 말고 아무거나 듣지 말고 들을 것만 듣고 들을 것만 듣고 볼 것만 보자 뭐 봤어 지난주간에 지난주에요? 하나만 지난주 주요일이요? 아니 지난 한주간 동안에 본거 하나지 하나 기억나는거 요리도 생각해도 빨리 본거 있어요 응 봤다가 생각나는거 집을 봤어요 아 그거 봐 이거 모범적이라 눈으로 바라본거 인형 인형 봤어? 네 방안에만 있었니? 아니요 그럼 또 나가서 친구를 봤어요 친구를 봤어요 아 전 이거 이거 봤어요 뭐 전 운동장 친구 이렇게 보고 또 나가서 인형 그리고 또 나가서 우리 그렇게 봤어요 악수 야 뭐 대단한걸 봤다고 악수가 아니오 왜 악수를 했을까 많이 말해서 많이 말해서 많이 말해서 그것도 50점 본거를 다 기억해서 응? 본거를 다 기억해서 본거를 다 기억해서 60점 길어서 재구성 인지력 65점 너 아까 선생님 말했는데 뭐요 너 재구성 인지력 하이 씩씩하게 말해서잖아 아 그래요? 아 그럼 씩씩하게 말하는게 최고예요 인성학당에 와서는 그 지난번에 너 개그맨 누구 만났지 만난 사람 누구야? 김범근? 김범근? 김범근이나 아니 SBS 공채팔기 공채팔기 누구요? 하아 빨리빨리빨리 너나 안갔나? 네 내 언니만 같아요 저요 누구야 얼른 만에 기억이 안나요 김씨는 맞는데? 김씨 아닌데? 이현씨 아 박씨였나? 그래 박가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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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뭐여? 기억이 안나 그러니까 스마트폼 뭐 그게 다 날라 어? 박근 뭐? 네 박근 뭐? 박근 범이요 범 아니요 박근... 박근... 아니요 아니요 너는 안봐서 몰라 이런 스타들을 만나도 기억을 못하니 어떡할거야 그래 박근... 다같이 박근 백! 박근 백! 박근 백! 박근 백 저기 저 개그맨 만났어 넌 영상 반이나? 네 만났지 개그맨 만났지? 네 손 손 손 만났는데 네 그 개그맨이 너한테 네가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고 물었지? 네 그니까 뭐라고 했어? 그때 씩씩하게 하라고 하셨는데요? 자신감 자신감 자신감이 비결이야 말 잘하는 비결은 자신감에 있어 자신있게 내가 말을 안하면 상대가 알아듣질 못해요 그 유리 어떻게 말했어 오늘? 저요? 응 어떻게 말했어 이번에는 무엇을 받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말했어? 어... 씩씩 할아버지가 칭찬했는데 어떻게 했어? 어 씩씩하게? 씩씩하게 말했어 아주 중요해 자 최아는 뭘 봤을까? 진아 핸드폰 핸드폰만 봤어? 네 다른 거 기억 하나도 안 나? 핸드폰이랑 책이랑 어 근데 넌 왜 기어도 테레비랑 왜 그래 기어도 나는 말소리를 하냐? 어? 씩씩하게 해야지 왜 이쪽으로 쳐서 저쪽으로 쳐서 엄마한테 엄마가 저기 있는데 뭐 봤어? 그럼 말해봐 테레비랑 흐흐흐흐 핸드폰이랑 책이랑 응 핸드폰에서 본 것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게 뭐냐?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에서 뭐 봤어? 곰 봤어? 나비 봤어? 사람 어떤 놈이었어? 아 그 같다 어떤 놈 봤어? 아 아 누구야? 몰라? 배그맨 봤어? 그 이쁜 언니 아니야? 헤이즈니? 헤이즈니? 라면 라면 먹었으니까 그렇지 라면은 칼로리만 높지 뭐가 없다? 칼로리 단백질? 단백질 아니고 5대 영양소라고 당분 라면은 칼로리만 높지 영양소가 없다 라면 먹고 공부하면 공부하나마나 나중에 병들어서 죽어 라면은 다른 거 잘 먹는 사람이 맛으로 간식으로 잠깐 먹는 거야 다른 거 안 먹은 사람이 그걸 먹은 거야 어제 간식으로 먹었어요 근데 그 라면을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지고 배가 이렇게 부르고 자 이거 뭐냐? 천도 복숭아 천도 복숭아 천도 복숭아요? 네 천두냐? 천보냐? 천도 왜 천도 복숭아냐? 천도만큼 뜨고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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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숭아가 좀 달라서요 아 너 목소리 진짜 마음에 든다 복숭아가 달라요 복숭아가 달라요 근데 누가 이거 왜 왜 하늘 복숭아라고 안 하고 왜 천도 복숭아라고 지었을까? 천도만큼 뜨거워서 천도가 뭔데? 아 온도? 하나님 닮아서 하나님 닮아서 너는? 아 이거 천도가 복숭아 이거 이거 색깔이 다르잖아요 색깔이 색깔이 다른데 왜 천도 색깔 다른 복숭아라고 안 짓고 왜 천도 복숭아라고 지었을까? 나 이거 전혀 배웠는데 할아버지한테 천도 복숭아요? 아 왜 안 가르쳐줬어 아 가르쳐주셨어요 어 색깔이 어 막 복숭아요? 아 천도도 같애요 이거 사과 어 이거 자두랑 비슷해서 이거 자두랑 비슷하니깐요 그거는 또 있어요 그거는 이유가 있어 처음에 이걸 부른 사람이 천국 복숭아라고 하려고 하다가 말이 헛나가서 천도라고 했거나 처음 지은 사람이 그렇게 불러서 그려 그 놈이 왜 그렇게 지었는가 난 모르겠어 그럼 살구는 이건 뭐냐 맛없어서 이건 뭐예요 살구 살구 먹으면 나랑 살구 네 살구요? 네 무슨 살구요? 아 맞다 무슨 살구요? 이건 무슨 살구 개 그냥 살구요 그냥 살 살구 먹으면 나랑 살구 그리고 개 말썩 먹으면 에? 개 살구 먹으면 나랑 개 살구 야 살구 먹으면 아 재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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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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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적인 말을 하면 살구 먹으면 나하고 살구 개 살구 먹으면 개 살구 개하고 살구 이렇게 해야 대기법 아귀가 맞는거 또 있어요 뭐요? 난 좋아꽃이야 널 좋아해 좋아꽃이야? 네 좋아 좋아해 좋아해 네 이거 누가 사버렸냐 이거 저요 윤희 어머니가 사주셨어요 뭐요? 네? 저희하고 이거 발표해봐 뭐요? 오늘 아침에 응 나가가지고 응 잠시 농협에 들러가지고 응 엄마가 하나하나씩 다 샀어요 우와 그래서 집에 가져갈라는 걸 네가 일로 가져왔냐? 아니요 그럼 줄거였어요 민성아 줄거가 뭐예요? 어 가져올거였어요 인성학당에 인성학당에 사가지고 온거예요 응 어 이름도 뭐예요? 이거요? 과자 과자 이름 뭐예요? 과자 이름이요? 혹시 쿠키스 이거 잠깐만요 이거 팝피스랑 이거 쿠키랑 비슷하니까 팝피스 아니에요? 이름이 팝피스인데? 영어로 읽는거예요 그냥 하라고요 영어로 쓰이는 팝피스라고 우리 둘이 팝피스라고 알려줬어 어 그러니까 쿠키랑 비슷하니까 팝피스를 누가 사왔어? 누가 사왔을 거 같아? 어 이사언니 아 나는 이럴만한 돈이 없어요 뚝 아니야 뚝 너놈 아녀 뚝 어디 뚝 오케이 인사들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청소 오신 집사님이 너희들 공부하는 거 한번 본다고 네 오시면서 저거 사가지고 왔어요 어 저거 박수해라 박수해라 맞다 박수해라 아 야 근데 야 오늘 최언니 왜 안 왔냐 니가 말해봐 류도 언니니까 내 언니의 학교에서 그 뭐 치즈 그 뭐지 하지마 치즈 만들어 갔어요 치즈 만들어 갔어? 치즈 만들어 갔어? 뭐 말이 안 됐는데 다시 말해봐 뭔 소리야? 학교에서 치즈 만들어 갔어? 학교에서 뭐 언니 뭐 만들어 간다고 학교에서 만들어 가지고 어딜 가? 공주로 간대요 왜 임실로 안 가지? 근데 말이 왜 안 됐는가 하면 학교에서 치즈 만들러 갔다고 해야 되는데 만들어 갔어 그러니까 만들어 갔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됐거든 학교에서 치즈를 만들어 갔어 아이고 근데 치즈 처음 갔냐? 네 언제 온데? 6시에 6시에? 네 근데 그거 쟤는 왜 안 갔어? 여자들만 가는 거 아 여자들만 아 그랬구나 얘를 왜 안 갔느냐고 아까부터 물었어 여자들만 가는 거구나 오늘 먹을 게 많네 이거 너희들 다 있다 하나씩 다 맛봐 네 살고는 지금 뜯어서 살고 그렇지 뜯어서 먹고 싶으면 아니 이거 저 아빠한테 먹는 방법을 두막히게 배웠어요 그치? 그치? 피 빼고 먹고 피 빼고 먹고 피 빼고? 아 C요 C 예전에 윤기랑 채연이랑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아기들은 영화 뮤지컬 가고 그때 살고를 주셨는데 윤기가 놀러 갔어? 아 너도 먹었지 그때 윤기도 갔었어? 네 윤기도 갔었어 윤기 갔었니? 얘 많이 갔죠 저희 집 윤기 주로 갔어? 자 뜯어봐 어떻게 뜯는겨 자 여기를 아 그냥 먹어 괜찮아 안 죽어 자 여기를 하고 쪼개요 아 이거를 쪼개요 근데 얘 은깨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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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쪼개지는겨? 안 익었으면 안 쪼개져 차가 안 익었으면 아 이상하게 쪼개졌어 이거 안 쪼개졌어 이거 안 쪼개졌어 화장지? 고기 자른 화장지 고기 자른 화장지 먹어도 돼 그냥 먹어도 돼 화장지 이거 자두인가? 음 은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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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지 할아버지 주려고 그러는데 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은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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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가 여기 받치고 있으라고? 응 참 나 살고 좋아해요 이거 안 쪼개져? 이거 보자 진짜 안 쪼개지나 짠 안 쪼개져 은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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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exact 은깨 请 은깨 입니다 오 이거는 딱 들어가면 일이 많아지니까 이걸로 뚝뚝 문지러 누나 이거 두가지야 우와 자조하고 살구 땡 살구 두개 자조하나 땡 땡 뭐야 씨하고 그 밥은 씨하고 이거 껍데기 이런거 씨 이런 씨 이거 진짜 맛있다 저 두개 갖다 드려봐 다 트겼어 누나 다 트겼어 다 트겼어 형아랑 원래 맞은거였어 야 그거 정말 맛있다 얘들아 내가 부살 너는 이거 왜 찌주만 넣고 안먹냐 먹을거에요 손 닦은거에요 손 닦은거에요 응 응 아가는 이거 요리 아 윤기 진짜 유리 제 목소리 저거 나 불쩍할 조가지겠네 다 먹었어 나 못먹었어 윤기도 저렇게 침차게 말해볼테 응 네 우리야 아니 세상에 그 살구 하나 먹는데 화장지를 그렇게 많이 쓰면 살구값보다 살구값보다 더 들어가 회의하는데 어떡해요 흘렸어? 그러니까 잘 먹어야지 자 얼른 먹었어 이제 공부하자 뭔 공부요 오늘? 한 개 남았어요 한 개 남았어요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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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들 먹을 수 있어? 난 할아버지가 이빨이 없어 아니 누들 먹기 생각을 안했네 수박도 있어 참 수박 가져와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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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그걸로 가서 없어 그 밑에 찬장 이거 숟가락 통까지 가져와야지 또 맞춰 또 맞춰 또 맞춰 아예 먹을거 못거 하자 아 더워 근데 그 숟가락 통을 밑에서 찬장 열고 가져와야지 으악 수박 수박 와 수박 맛없다 껍데기 맛 굉장히 맛있어 아이 수박 제가 못 먹어요 저는 근데 이러니까 나 이렇게 껍데기를 벗겨놨지 근데 왜 이렇게 커요? 응? 반으로 잘라서 껍데기만 발라놨어 응 껍데기 싹 발라놨지 애들 수박 껍데기 그럼 더 아 우리 뭐 했지? 바나나 먹으면 나한테 바나나 어 난 나는 좋아 꽃이야 널 좋아해 타주를 타주 사자를 사자 자 와사와사와사 자 하나 하나 축축 잘라 안 먹을래요 아이 먹어 한 번이라도 먹어 싫어요 아이 먹어라니까 조금이라도 먹어 얼른 먹어봐 야 이거 약이 숟가락이 이거 다 틀리냐 야 일단 틀린 맛에 먹는거 틀린 맛에 먹는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찍어 떠다가 먹어 자기 입에 맞게 응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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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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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아 뭐하는거야? 다 먹으려고? 엑스칼리버 치사하게 다 먹는다 야 수박도 이거 다른 수박인데 너무나 한걸 먹다 먹으니까 덜 다른거 같네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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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박카채 먹고싶다 아 수박카채? 네 야 수박카채 먹으면 너무 달아 설탕 사자 설탕 사자 설탕 사자 설탕 안 사줘 그럼 어떻게 하는거야 그냥 사이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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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쵸 혹시 다른거 타는거네 이거만도 다른데 거기다 사이다까지는 우유 넣는거 아니야? 아니에요 우유는 팥빙주 우유는 팥빙주 우유는 팥빙주 네 우유는 맛없어 으응 먹어보니 괜찮지 수박도 유리야 우유 그 사이다 대신에 다른거 넣어주세요 뭐 뭘로 막 막 좀 안단것도 넣어줘 이렇게 깨주는거네 못먹겠어요 왜 너 수박 안먹냐? 원래? 네 근데 여름에는 수박을 꼭 먹어야 되는데 수박을 안먹고 음료수를 먹으면 절대 안되거든 이 제철 과일을 먹는 것이 가장 잘 먹는거야 아 맛있어 여름에는 물을 먹는게 아니라 제철 과일을 먹는거야 이거 일부러라도 먹여야돼요 엄마 아버지들이 그 때 나온거 아 맞아 나 이거 해보고 싶은거 있었어 뭐 아니야 아니야 내가 둘이 또 말해줄게 수 땡 잘먹네 태아버 잘 먹네 수도동네 그리고 휴철리 가지고해서 먹진게 와 어떻게 하려는 게 그럼 작게같음 우리 영기먹는 소리를 들어 볼까요 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응 나 아까 전에 먹고 왔어 들고 드세요 거기에도 과일팔텐데 애들에게서 여기로 뜨니까 마이크에 이 국물이 묻는다 방방에도 과일팔인데 맞아 아주 크게 해봐 크게 해봐 들으면 안되는 말이야? 아니요 방방 망할까봐 그러니? 방방 망할까봐 방방은 원래 과일을 안팔아요 어 안파는데 근데 딴데 거기는 새로나와서 판대 오늘만 오늘만 근데 공짜래 공짜? 가봐야되겠다 오늘 야 이거 우리 오늘 먹고 저쪽에 국장 국장 국장님은 안되어도 괜찮은거냐? 밤 이따가 다친데 이제 과일 다 팔렸는데 애네들이 그냥 거기 가서 물어봐야되겠네 과일팔려고 자 이제 1분 앞으로 먹는시간 1분 1분 너 채아는 채아는 이건 또 잘먹네 1분? 안돼 빼줘라 빼줘라 안돼 천천히 해 천천히 해 그럼 2분 줄게 천천히 해 깨줘 아 오빠 뭐해 이거 꺼내봐 왜 밑에 걸 꺼내라 먹을라 그래 아니 이거 틀렸어요 거기 그 속에 흘리는 거 한게 없어 너는 이거 왜 거기다 갖다놨어 먹을까 안 먹을까 다른게 있었는데 뭐가? 다른거? 다른거 포도도 있지 아니 다른 아재개그가 있었어요 아재개그가? 아 뭔데? 아재개그야 아재개그 아재개그에요 아재개그 뭐요? 아재바라 그게 아재개그야? 아니에요 아 그런거? 뭐가 뭐가 아재개그 그만큼 너무 썰렁하다 맞아요 그런 썰렁개그라고 하는 말이 있어 아 근데 요즘 아재개그야 맞아요 노래도 있어요 썰렁개그하고 아재개그하고 어떻게 말해 같은 말이야? 그냥 썰렁개그를 그러니까 썰렁개그를 요즘 아니 제가 대답해봐 어디가 해봐 요즘 썰렁개그 같은거를 다 아재개그를 합니다 어 그 말이 그 말이냐? 네 음 쪼아재개그 생각 안나 그런데 자 이거 유리야 이거는 어떻게 할라고 너 집에 가져가려고 먹을거라 말거야 아니지 아니요 집에 가져갈거라 집에 가져갈거면 봉다리를 줘야지 너 안먹었지 여기서 봉다리 여기 가면 있어 비닐봉다리 쟤는 안먹고 있어 왜 집에 가져갈까 너 집에 이런거 많잖아 괜찮아요 엄마한테 엄마한테 먹여달라고 하면 되겠죠 엄마한테 먹여달라고 할라고? 유리야 아이 촬영 중이여 자세 똑바로 해 몇 분 남았죠? 너 엄마가 이거 보고서 너 촬영할때 움직이지 말라고 안했냐 안했냐 유리야 했어 안했어 했지? 그리고 촬영할때 잠깐만 참아 또 끝나 여기 엄마가 없잖아요 아니 집에서 영상 보고 얘기 안해? 맞아 영상 찍은거 보냐 안 보냐 엄마 근데 왜 제대로 썼냐 엄마는 자고 있어요 엄마 맨날 잘 주무셔요 그럼 여기서 영상 찍은거 한번도 안보냐 네 너 엄마는 왜 그렇게 잠을 많이 자냐 어 엄마는 엄마는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잠을 많이 엄마는 원래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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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만 잠 안자요 생일도 토요일 월요일 토요일 왜 이렇게 잠을 잘까 고등학교 교사인데 고등학교가 입시 대입이랑 관련된 너무 피곤해 엄마는 피곤해 너네 엄마 국제국 교사인데 원래는 개 이쁘지구나냐? 얘들아 얘 엄마가 많이 자는 이유를 할아버지가 말해본다면 얘 엄마가 이쁜거야 미녀는 잠을 좋아해 미녀는 잠꾸러기라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야 잠을 많이 자야 얼굴이 예뻐지는거야 절대적이야 그래서 우리 세종인상학당 당원의 첫째가 일잠이잖아 일잠 일잠 일식이요 일식 그만 먹어 얼른 왜요? 더 먹을게요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 계속 하시죠 아니요 그거 먹고 있으면 말이야 얼른 먹어 2분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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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이거는 이따가 껴 아니 이런 말 했잖아 여자는 밥배 후식배 따로 하라고 나도 과일배 밥배 따로 있어 여자는 밥배고 술배가 따로 있냐 남자가 밥배 술배가 따로 있어 아니 밥배 후식배 아 디저트 배 저기 있어요 티키티 유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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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러울러 유리 말이 맞아요 아 여자는 밥배 디저트배? 근데 따로 있어요 남자도 밥 배 술배 남자도 밥 배 술배 밥 배 술배 디저트 배 그래요? 밥을 빼 밥을 빼 밥을 빼 구매 죽을게 죽음 어 그래 먹어 갈까? 내가 냉터리 해가지고 얘도 메밀 냉면 먹을래? 네 메밀이야 저 그거 먹으러 가자 저 냉면 먹을래요 네가 좋아하는 건데 더우니까 그거 개절 음식이야 나랑냉면 그거 메밀먹으면 좋아 난 냉면이 잘 먹고 난 냉면이 잘 먹어 나야 맥멘이야 추워 이제 안 먹어 추워 이제 안 먹어 우리 집에도 냉면이 있는데 에어컨 켜 놓고 찬 소방 먹으니까 시원하지 밥은 누가 해 주면 토요일, 일요일에 엄마가 자면 밥은 제가 혼자 해요 니가 하냐? 네 어이구 밥으로 치과원에다가 맛 먹겠지 언제 저거 얘네 집에서 아는데 아빠가 했어요 아빠가 했어? 아빠는 같이 하는데 제 아빠랑 밥 못하게 생겼는데 네? 우리 아빠는 라면 맛 끓여 너 아빠 수염 지금도 기르냐? 네 우리 아빠는 라면 맛 끓여요 아 라면 맛 끓여요? 밥은 나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빠는 시간 별로 없는데 저 혼자 하세요 너 아빠는 기다리고 우리 아빠는 아직 38밖에 안 됐어요 아빠도 할 거 있어 시험 봤어요 자 시험 봤어? 시험 본 얘기는 오늘 주제가 아니오 누나 라면 먹는 데 가지고 제가 라면 끓여봤는데 성공했어요 라면 끓여봤어 라면 끓이는 거 하지마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그걸 잘못 쏟으면 안 돼 아직 라면 끓일 때 안 됐어 그럼 라면 끓일 나이는 언제예요? 이제 4학년 정도 예정보다 저 끓여요 뜨거운 물을 조심해야 돼 형아 자이요? 집이 자이요? 2학년 라면 끓이면 저 커피 언제 끓였죠? 엄마 아빠 없으면 저는 그냥 맨날만 요리해요 커피는 없어 나 커피 먹는데? 너 왜 오늘 말에서 이렇게 다 끼어들어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 없으면 저는 맨날만 요리한다고요 뭔 요리하냐? 오므라이스 같은 거 오므라이스 같은 거 오므라이스 같은 거 왜요? 쏟으면 큰일 나 그 흉터는 영원히 안 없어져요 저는 사먹는 때부터 커피 타고 갔잖아요 커피는 네 그러니까 쏟을 일이 별로 없지만 라면은 위험한 거요 냄비에 끓이니까 아 나는 난 언제 짜장면 먹는데 너 짜장면은 잘 먹냐? 나 그냥 컵먹먹먹먹먹 뽀로로 짜장면 먹는데요 얘가 음식을 많이 가리잖아 그만하자 이제 네 이상한 스터디 아무거나 보지 말고 되는 거 같은 거야 할아버지 보세요 주먹 숟가락으로 다 넣으세요 자 따라하세요 일잠 일잠 이식 이식 뭔 소리야? 첫 번째 잔아요 잠이 첫째다 네 두 번째는 먹을 뭐요? 이식인데 두 번째는 고구로 먹기 먹는 거 아 그럼 세 번째 뭐요? 옷 벗기 벗어봐요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아이고 근육통이네 알통이네 알통 진짜 벗으려고 그러냐? 상이 상이 탈이 상이 탈이 아 벗어봐 나 나중엔 못 벗어 상이 탈이 어리니까 벗지 텐들이 좋아한다는 상이 탈이랄까 왜 벗었을까? 아니 왜 이렇게 부들부들해 그 다음 네 번째 네 네 번째는 네 번째는 네 번째는 아니 세 번째는 삼똥이요 원래 아 세 번째 잘 먹고 라면 먹지 않기 라면 먹지 않기는 아니야 라면 먹어도 먹긴 먹는데 네 번째 네 체아 오늘 잘 들어 네 오늘 체아 공부하는 날이 왜요? 너 그 음식을 아무리 맘 없는 것도 조금만 먹는 걸 배우고 너 마음에 안 드는 거 안 먹지? 네 선생님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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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뭐요? 네 번째는 물을 많이 마신다 그렇죠 응 이 뱃속에 봐봐 네 이렇게 뱃속에 있으면 네 뱃속에 있으면 네 배가 있어요 사람이 네 뼈가 이렇게 작대기 같이 있잖아 네 머리 달렸잖아 네 네 요게 사람이에요 요게 요게 창자가 들었어 네 요기에서 먹으면 여기로 내려가서 요것이 요것이 네 피도 만들고 살도 만들고 어디 봐 이것이 머리로 들어가 니 속에 뭐가 들었느냐가 그 사람이요 니가 어디 들은 게 뭐요 네 니 속에 들은 게 너요 니 속에 뭐 들었어 여기요 아침에 뭐 먹었어 아까 말했잖아요 라면 아니 쟤가 말했지 라면 말했어요 라면만 먹었냐 라면이랑 과일 과일 무슨 과일 자두랑 자두랑 체리랑 키위랑 복숭아랑 한 개씩 다 먹었어 네 아니요 복숭아 남긴 거 키위랑 다른 거 언니가 남겨서 다 먹었어요 응 그리고 자두랑 키위랑 저기 체리랑 복숭아랑 라면이랑 다섯 가지 먹었냐 어 라면을 하나 다 먹었어 라면 뭐 먹었어 라면 한 개 다 먹었어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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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면, 라면 이렇게 사람을 보면 할아버지는 너희들을 보면 이 뱃속을 이렇게 뒤따봐. 그치 잘 안보여. 내가 뭘 먹었나. 이게 할아버지나 체아나 이 살이 무엇을 먹었느냐가 이게 살이야. 그것이 공부가 돼. 그러니까 먹는 것을 체안은, 체안은 고깃집하고 고기 잘 안먹죠. 고기 잘 안먹죠. 도시나면 그랜 그랜 가는데 거기 얼마 안먹대? 네. 뭐 먹었어? 생각해봐. 그랜 그랜 그랜이 어디에요? 어디는 관계없어? 그랜 그랜 갈 적일 수 없어? 없는데. 없어? 아니. 아이고 어떡하믄 들어와. 그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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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는데. 그랜 그랜 가서 된장국물에다가 쌀밥 바로 먹었잖아. 생각나? 고기는 먹었어? 안 먹었어? 고기 말고 밥이랑 된장만 먹었어. 된장 건더기는 안먹고 국물만 먹었잖아. 앞으로는 그렇게 먹지 않아야 돼. 왜 그런가 하면 고깃집에 가면 고기를 먹어야 돼. 그렇게 했어? 안 그렇게 했어? 뭐 안먹어도 고깃값은 다 줘야 돼. 고깃값이 만원이라면 쌀밥에 된장국물만 먹고 오면 너는 천원어치도 안먹은거에요. 그럼 9천원은 괜히 내버린 돈이요. 그리고 집에서 엄마가 반찬을 해놓잖아. 이거는 한번도 안먹고 이것만 계속 먹고 이렇게 먹으면 배 속에서... 이제 그것이 이제 된장이라고 치면 이것은 이제 고기라고 치면 고기는 하나도 안먹고 된장국물만... 고기가 더 많아야죠. 그래. 고기도 한번 바꿔. 이게 고기고 이게 된장이라면 저는 이것만 먹으면은 알 속에 된장하고 쌀밥밖에 안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영양이 필요한 절대 필요한거 탄수화물 해봐. 탄수화물.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과다가 돼. 탄수화물이 밥이나 밀가루요. 그것만 많이 먹으면은 비만이 와 비만. 만져볼래? 뚝땅이가 돼 나중에. 네. 쌀밥만 많이 먹으면. 그렇지 않으면은 기형이 돼. 기형. 기형. 장애. 장애가 돼. 그러니까 음식은 이 세상에 어느 음식은 어느 것이든지 다 한가지만 먹으면 안돼. 뭐라고? 한가지만 먹으면 안돼. 그렇게 해볼 수 있겠냐? 곤란하지? 응. 할 수 있어? 응. 오늘 그 여러가지 반찬이 있는 집을 한번 가봐야되는데. 인성학 땅에서 뷔페를 가면 여러가지. 뷔페 가면 뭐하냐? 지난번에 뷔페 간 얘기 한번 해봐. 천안사 할아버지한테 얘기 한번 해봐. 잘 들어. 유리한테 해줘. 아니 저 그때 제 입장도 있어요 할머니. 하여튼 얘기해봐. 그 천안 제가 아까전에 말한 그 개그맨 오빠도 저한테는 아직까진 아저씨는 아니겠죠? 그렇지 오빠지. 네 오빠 그 분 만나고 나서 거기에 이제 뷔페였단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결혼식장인데. 결혼식장 아닌데. 결혼식장 아니에요? 거의 결혼식장 같아요. 아니 결혼식장이었지. 아니요. 그냥 그런 것 같아서요. 그니까 이 취임식. 행사장이요? 네 행사장에 갔었는데 앞에 이렇게 딱 뷔페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해서 제 입장 말하면 안돼요. 네 입장도 말이야. 그니까 어쩐다면 사람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방을 놔뒀거나 그런걸 놔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리를 뺏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 서로 사이 간에. 너는 그런거 막. 안 되겠다. 우리 저기 지금 가방도 있고. 카메라 가방도 있는데. 우리 지금 이렇게 담을 시간이 아니고. 지금 가서 일단 갖다 놓은 다음에. 자리에 침콩 해놓고. 우리 둘이 번갈아가면서 가자. 했는데. 그때 첫 부분이 어떤 게 있었냐면요. 딸기잼이랑 버터랑. 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야 일단 이것만 집어가지고. 빨리 갖다가 자리 맡겨놓고. 그런 다음에 갖다 보자 싶었는데. 할아버지한테 혼났어요. 그것밖에 안 가져왔다고. 그게 5만원짜리에요. 5만원짜리인데. 빵 동그란거 하나. 네. 그거에다가. 그건 얘기 안하냐? 그거 뭐여고. 포도. 방울토마토. 아니 근데 그거. 아니 방울토마토. 아니 아니. 방울토마토 6개. 그러니까 이렇게 뷔페가 있으면. 여기가 딸기잼이랑 버터가 있고. 여기가 식빵이 있고. 여기가 방울토마토였어요. 근데 저희가 가고 있는 도중에. 야 저기 사람들 우리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거 같은데. 우리 빨리 가서 이거 놓고 온 다음에. 또 다른거 또 퍼오자.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걸 또 퍼러 갈까요? 네? 네. 그래서 저 그 다음에. 아니 그러면 왜 그 디저트가 먼저 나온거야 뭐야. 아니. 접시는 이것만 한데. 내가 보니까 빵이 이것만 해. 여기에다 방울토마토 6개씩 있어. 똑같아 둘이. 일단 멀리. 아니 그러니까 밥 종류는 멀리 있으니까. 야 일단 이거라도 가져가서 가져가자. 이렇게 사람이 없는 이 빵 쪽에 가가지고. 그럼 할아버지가 옹굴하게 얘기한다. 옛날에. 독도는 우리 땅. 그러다가. 독도는 일본 땅. 일본 땅. 독도는 일본 땅. 그리고 끝에. 뭐지. 일본은 한국 땅이잖아. 네. 그런데. 독도는 일본 땅. 두 번 하니까. 선생님이. 크랭 쳐버렸어. 선생님. 아 할아버지를요? 아니. 어떤 학교실에서. 네. 그러니까. 이 자식아. 독도가 뭐 어찌 일본 땅이냐고. 너도 짓다보다가 걔가 모르니까. 쟤 잘못한거 없어요. 독도 옆에가 그런거야. 야 인마. 독도가 일본 땅이냐고. 뭘 짓다보니까. 저거 더 들어봐야 알아요. 뭐냐. 그러니까. 일본은 한. 육당. 이렇게 나오는데. 하하하하하하. 그니까 지금. 상황이 그 상황이야. 저. 저희도 그랬잖아요. 저 머리 다시 해달라고. 운거. 그러면 니가. 독도는 일본 땅 경우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독도가. 아니. 그거잖아요. 저희 그 기억 아세요? 저희 그 미용실에서 머리 만원짜리 했는데. 다시 해달라고. 아니. 그 뭐지. 그 얘기까지 가면 너무 길어지니까. 아무튼 지금 이야기가 뭐냐 하면. 네. 5만원짜리 룩해가지고. 요거. 가게에서 사면 요거. 200원. 100원 갈거에요. 네. 박물토마토 6개면은. 고거 한 300원 갈거에요. 야. 5만원짜리 가가지고 그래. 먹는 놈이. 800원짜리 한 개당. 먹는 놈이 그래. 6,700원짜리 먹고. 그걸 음식이라가지고. 나는 그거 못 사먹여. 너희들 그렇게. 5만원짜리 사먹일 수가 없어. 그리고 사먹이면 손해요. 뭔 얘기야 너 알아 들었니? 들었어? 잘 돼서 들어봤지 지금? 그러니까 뭐요. 음식을 가서. 5천원이나 만원어치 사면. 요만큼만 먹고 나오면 안돼. 적당히 먹어야지 골고루. 한 개씩 먹어야지. 고기는 다 하나씩 먹어야 돼. 너 그렇게 먹을래 이제? 음식을 잘 먹어야 훌륭한 사람이래. 아빠도. 먹기 싫은 것도 한 개쯤은 먹어보래요. 그렇지. 그것이 바른 교육이야. 아무리 먹기 싫어도. 조금이라도 먹어. 술을 배우는. 술 배우는 건 가르치면 안돼요? 아 술은 안돼요. 술은 언젠가 먹게 될 거니까. 배워도 괜찮지 않을까요? 있잖아요. 일본. 얘가 말 뺏어갔어. 잘했어. 일본은 물에 잠겼대? 네. 1년에 있을지. 술은 언젠가 배우는 게 아니야. 배우지 않나요? 술을 배워서 뭐 할게? 스트레스 불주의. 뭐? 스트레스 불주의. 너 남의 술 배울 거야? 자냐? 너 남의 술. 술은 안 배워. 아 눈이 자꾸. 술은 안 배웁니다. 술 배울 거야. 그래서 뭐 할게? 술 배워서? 아 기분 좋잖아. 한 잔 먹고. 좀 취해서 그냥. 이렇게 하면. 용룡이야. 근데요. 어쩔 수 없이 술을 배워야 잘수도 있어요. 살살을 해야지. 앙냭냭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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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냭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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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나중에 한 가만히라도 먹어 배우는 육수를 그렇게 배우면은 끝도 없이 늘어 배우려면 당장 배워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음식을 처음에는 조금 먹고 차출해서 먹으면 그 음식에 적응이 돼 너도 이제 고깃집에 가면 고기를 꼭 먹어 그리고 채소를 꼭 먹어 고기를 꼭 먹어야 단백질이 들어가 채소를 먹어야 비타민이 접치돼 채소는 뼈를 만든다 시작 채소를 뼈를 만든다 뭐가 뼈 만드는 게 뭘까 우리 몸에서 아까 이거 말한 거 뼈 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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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타민도 필요해 철분도 필요해 철분도 필요해 과일 단백질 그런데 풀이요 단백질 채소가 만든다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풀을 먹을 걸 풀과 열매 맺는 과일을 줬지 소고기 닭고기를 준 게 아니고 쌀은 뭐예요 열매는 곡식이지 이미 터졌어 딴소리 하지마 쌀이 뭐냐 터졌는데요 뭐 터졌어요 이거 터졌어요 이거 뭐 터졌어 얘가 이거 터졌어요 거기다가 아니 모르고 이거 터졌어요 근데 이건 원래 물렁하구나 갑자기 목 닦고 터졌어요 뼈가 튼튼하려면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뼈가 뼈가 피를 만들어 뭐 만들어 피 누가 피 만들어 뼈요 뼈요 뼈 속에서 피가 만들어져 뼈를 갈라보면 거기서 피가 거기서 만들어지는게 나와 구멍구멍에서 그래서 치킨 먹일 때 뼈 안에 피가 뼈 속에 피 들었지 아 네 맞아요 뼈가 그 뼈가 피를 만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그 뼈가 튼튼해야만 이게 튼튼해야 요기 요기 견뎌 네 그리고 골단증이 생기는 수도 있어요 고리 고리 빈겨 말하자면 뼈가 빈 거예요 뼈대가 네 그러니까 채소 채소 잘 먹자 이거 올리고 가위를 먹는데 선생님 요리 봐요 여기 터졌어요 왜 어디 하나 네 터쳤어 터졌어 터졌어 아니 터쳤어요 일부러 아니 갑자기 터졌어요 아 먹다가 터졌어요 아 먹진 않았네 먹다가 갑자기 터져요 으을 그러면 이거 내버려야 되냐 네 이거 어떻게 goat 휴지 어디 있어요? 예 먹은 자국이 없어요 네 먹은 자국이 없는데 이걸 할아버지가 하나 먹어야 되네 이거 먹지 말고 이거 먹어 이거 드러워 왜 드러워? 터졌잖아 이게 드러워 괜찮아 지금 몇 시간 돼요? 뭐라 몇 분이나 했냐 됐어? 터졌어? 많이 지났네 시간 38분 촬영했대 자 오늘 끝내자 네! 근데 뭐 배웠어? 배운 거 자기야 배운 거 얘기해 누구? 저요! 인체! 그렇지 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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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요? 응 어 그거 몸 응 인체나 몸이나 또 또 또요? 뼈 오 좋아 좋아 야 얘가 다른 인체여지 다 당하네 너 공부 잘하냐? 아 인체에 대해서 책 읽었어요 도서관에서 어 할아버지가 말한 거하고 비슷해? 네 또 다른 사람 오늘 뭐 배웠어? 뭐? 채소 채소 배웠어? 네 영양분 너 이제 좀 가려야 먹지 않을 방법을 좀 연구를 해야 되겠지? 네 오늘 메밀국수 가면 다 먹을게? 네 어 너는 뭐 배웠어? 자 오늘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또 먹기 싫더라도 한 가지는 먹어야 된다 근데 왜 자꾸 그런 사람 골고루 먹으라고 알아요 그 애들을 구박하냐? 왜냐하면 우리 몸을 생각해서 입니다 한이 나와서 아니에요? 응 어릴 때 몸을 갖다가 한 때문에 살아보니까 그렇게 안 먹어서 자기가 사는 게 힘들어 몸도 건강하지 않고 그래서 내 자식은 그렇게 안 살게 하기 위해서 골고루 먹으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골고루 먹으라고 하면 듣기 싫지? 먹기 싫지? 아이스크림만 먹고 싶고 그랬지? 조금씩 바꿔보자고 자 밥 끝내자 예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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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